이게 베너티룰루야 임마 잘 쓰고 있네 잘 쓰고 있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나츄르 잖아요? 바로 나갈게요 저거 나츄르 있으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츄르 아니어도 그냥 나가야 되는 송파이긴 한데 어몬리미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메타비티형 같은데 제물? 베너티룰러 상대는 특수소환을 할 수 없다 상대는 하하하하 와 효과가 참 아직 없군요 어떻게 거기에 상대는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되지 일단 핵인 날리고 삼전의 호까지 봐야되긴 한데 핵인 날리고 제가 이제 송팩을 넣거든요 자 G.S.Y랑 서버판 이제 생각합시다 뭐해야되는지 이제 생각해야되는데 잠깐만요 원턴이 안나는건 확실해 의식준비 아니 라스트 턴 가져오면은 다시 필드 복구되요 이거 지금 최대한 필드 복구 안하게 만들어야돼 의식준비 메칸코 뺏어올 수는 있어요 한 턴은 그걸 지금 생각중이라서 한 턴은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면은 저 친구 드로우가 몬스터인 순간 아니 일소가능한 몬스터인 순간 내가 다시 뺏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돼 인생 뭐 별게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인생 뭐 별게 있나 제껍니다 야 일로와 이게 중요한게 있습니다 발동은 안되는데 지속은 그냥 있어요 효과 무효가 되는게 아니에요 니 베너티 룰러다 감당해봐 옆에 옆에 이거 치우면 된다 이거 치우면 할 수 있다 흐흐 니 손패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 최소한 하나는 아 둘은 나머지 하나 뭐냐 니 드로우가 뭔데 흐흐흐흐흐흐 니 드로우가 뭔데 니 드로우가 뭐 뭐면은 니 베너티 룰러 이길 수 있냐 아 못 이겼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는 사기랍니다 자 이게 니 베너티 룰러야 메타비트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니 베너티 룰러야 알았지 최소한 해피 나오면은 베너티 룰러는 묘지로 갑니다 이거는 특정 상황이라 그렇긴 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특정 상황이야 흐흐흐흐흐흐 이건 특정 상황이라서 세트 기랑이요 그럼 해결할까요 우리 흐흐흐흐흐흐 우리 세트를 해결해볼까요 지금 안그래도 칸 좀 비워야되는데 제트는 흫 욕 Policy 유ách 폰 플리랑 세트카드 아 기랑이네 오케이 그렇지 이게 밴너티 룰러야 마지막 잘쓰고 있네 흐흐흐흐흐흐q 잘 쓰고 있네